전성기입니다. 물론 더 큰 기록을 내년 시즌에 또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이어지는 시즌에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두 달 동안 보여주고 있는 강백호 선수의 타격은 최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그 타격 그리고 최다 안타 타점 출루율 부문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기록이 지난 이틀 동안의 안타를 때리지 못하고도 지금 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올 시즌 활약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 모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강백호 선수 예전 두산베스의 김동주 선수가 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저는 김동주 선수의 가장 장점은 삼진을 본인이 허용을 할 때까지 1구부터 삼진을 사용하는 그 구종까지 모든 그 구종이 스윙을 돌릴 때 풀스윙이었어요. 그런데 강백호 선수가 최근에 보면 타석에서 거의 풀스윙을 돌리고 있거든요. 물론 수비 시프트 자체가 옮겨지고 있지만 그래도 밀어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만들어서 칠 줄 아는 그런 강한 스윙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도 보시면 컨택을 하잖아요.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도 풀스윙을 돌리고 있거든요. 컨택에서는 몸이 정확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의 풀스윙이 아니라 중심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도 손목까지 감아서 칠 정도의 풀스윙을 돌리고 있다는 게 강백호 선수의 전성기가 지금 전성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전성기를 맞이할 선수가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올 시즌 수비에 있어서의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시프트입니다. 그런데 강백호 선수는 그 시프트를 뚫어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타고 분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강백호 선수의 타고 분포가 오히려 왼쪽이 더 많아요. 물론 이 기록에는 기스펀트를 댄 그런 타구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타고는 몇 개 안 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타고가 더 많다. 그리고 중앙 쪽도 저렇게 20% 당겨치기 일변도의 타자가 아니라는 것을 타고 분포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대단한 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토스텝을 하면 변화구가 강하고 레거킥 하면 변화구가 약하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회전축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강백호 선수는 레거킥이 국내에서 가장 큰 선수이지만 축적의 회전을 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변화구를 저렇게 기다렸다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구 칠 때 빠른 볼 스윙에서 앞에서 걸렸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강백호 선수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스피드가 달라졌을 때 멈췄다가 다시 한번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강백호 선수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칠 수 있는 선수들이 회전이 왼발이 되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퍼포먼스인데 사실은 토스텝 한다고 해서 변화구 잘 치는 건 아니에요. 토스텝 해도 회전축이 아니라 자유적이게 움직이게 되면 못 치는데 강백호 선수는 그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영상에서도 사실은 국제대회이고 처음 보는 투수의 왼손 투수였거든요. 그런데 또 팔도 옆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왼손 타자들이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에서 변화구를 저렇게 딱 한 템포 잡아서 다시 한번 스윙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은 어릴 때부터 만들어졌고요.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리그에서 항상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선수죠. 과거에 저 스윙을 하지 못하게 어린 시절 지도자분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아버님과 상의를 하고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강백호 선수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대한 걸 계속해서 본인이 밀어붙이기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내용도 역시 인터뷰가 있습니다. 야구에 산다 해서 저희가 강백호 선수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내용도 좀 참고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동휘 의원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릴 때 같은 리그에서 괴물 타자들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괴물 타자들 많았는데 지도자들이 너는 힘이 좋으니까 컨택만 해도 다른 선수보다 더 잘 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스윙이 작아지거든요. 그런데 강백호 선수는 저 어린 나이에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극복을 못하고 사라지는 선수가 많은데 저는 그 부분이 역시 난 선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난 선수가 사실 올 시즌의 활약이 더 큰 이유는 바로 단짝이었던 중심 타선의 단짝이었던 로하스 선수가 빠졌기 때문인데 빠지면서 이 선수에게 들어오는 집중 견제도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강철 감독은 강백호 선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전과 후 상황에서 공을 치는 게 다르다. 주자 유무에 따라서 풀스윙과 콘택트 스윙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상황 대처 능력이 아주 성숙해졌다고 평가를 했고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대처가 좋아지니까 그만큼 또 결과도 좋게 나온다고 이강철 감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운트별 타율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마 이런 타자가 다 있나라는 생각도 여러분 아마 하실 겁니다. 지금 보세요. 3볼 로스트라이크에서 3볼 타격도 이렇게 18이고요. 그리고 타자의 카운트에서는 대단합니다. 2볼 로스트라이크에서는 8알이고 그리고 또 3볼 원스트라이크에서는 4알, 4분 4알인데 3볼 투 스트라이크에서의 타율이 5알이 넘어요. 5알, 2분 4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벌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도 5알. 참 대단한 기록인데. 이런 타자를 상대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대처가 이런 타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요? 지금도 보면요. 노벌 원스트라이크 상황 그리고 지금 중간에 있는 이 상황들을 보시면 대부분 타율 자체가 투수들이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카운트거든요. 투수들이 2볼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카운트가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카운트예요. 지금도 2볼 상황에서는 이미 8알을 때리고 있잖아요. 결국 상대팀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한다는 그 타이밍과 템포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게스티팅을 잘한다는 것들도 노벌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 5알을 치는 건 강백호 선수에게 투 스트라이크를 빠르게 만들어갔다. 그러면 조금은 뭔가 공격적으로 피칭을 들어가고 싶은 투수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심리를 강백호 선수가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안타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평행 카운트인 투, 쓰리 상황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결국 그 부분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크 존을 본인이 그려놓은 형성에서 맞춰서 스윙을 강하게 가져갔던 것들이 지금처럼 좋은 타이밍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